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. 우리는 레이빈입니다. 저희는 결성된 지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고요. 활동을 한참 하다가 각자가 현실적인 문제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이번에 좋은 계기를 접하게 되어서 뭉쳐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.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이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좋은 연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창 화이팅! 중간에 좀 자를 수 없습니까?